매번 역대급 퍼포먼스를 갱신해온 무대장인 더보이즈는 다양한 콘셉트와 차원이 다른 무대 장악력으로 퍼포먼스를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골든디스크에 나와서 이렇게 멋있는 상 받았는데요. 이런 상 받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IST 일본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정말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11명의 가족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더보이즈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비, 항상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항상 더 뒤에서 노력하고 더 멋진 무대, 더 이 베스트 퍼포먼스 상에 걸맞게 더 멋있는 퍼포먼스와 더 멋진 가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비 덕분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더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감사합니다.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로 솔로킨의 저력을 과시한 전소미는 독보적인 무대들을 선보이며 베스트 퍼포먼스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중독성 강한 포인트 안무 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제가 솔로 데뷔를 하고 처음으로 시상식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골든디스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뭉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우리 더블랙 관계자 여러분 우리 테디 대표님과 프로듀서 오빠들, 매니저먼트 팀,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팀 모두 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지금 생방송 보고 있겠지? 상 탔어요. 베스트 퍼포먼스 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2년도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음악,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애닉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참여한 아워드 쇼입니다. 그리고 와우, 제가 최고의 퍼포먼스 아워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뭉치입니다. 제 목소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목소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2022년도에 참여할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상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XOXO, 손뭉치. 손뭉치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난 네 벌꼭띵기에서 춥춥떡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